괜찮아. 이거 다 맥마 때문이야. 맞아. 맥마가 잘못했어. 와, 여긴 또 뭐야. 그 영화에서 보시면 어떤 여자가 마이클 노래 부르다가 종류 개몰려였더라. 그때 진짜 개양 걸렸는데. 여기가 거기야? 어. 아, 맞네. 어. 그때 진짜 개빡쳤잖아. 밖에서 막. 어. 저 새끼는 왜 저럴까. 와, 정말. 정신 났나, 이런 게. 모레방이 가고 싶었나봐. 와, 뭐야 여기. 뭔데? 어, 뭔데 여기. 아, 미안. 너였냐. 미안. 빠른 사과했다. 3초 궁룰을 지켰어. 오케이. 인정이지.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러블드. 러블드. 헛. 단동포탑 세워야지. 아니, 맥마 그거 나한테 줘. 나 2개 세울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맞어, 맥마. 근데 이건 먹었더니 단동포탑인거야. 거기에 뜨거든 먹기도 안해, 이름? 아 철사 하나 더 떴네 나이스 스크리버거 뭐야 여기 스킬 맨발 오른쪽에 맨발 오른쪽에 아이씨 철사 세울려 나 개 처맞은 쿨이 됐지라고 지금 놀리는거야? 아리씨가 안되는거야 오케이 크림을 안닮으면 아 아 아 푸린 푸린 지금 해줄게 해줄게 푸린 마르세 유턴 하면서 오네 아 배지가 개무섭다 근데 근데 지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지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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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죽으면 내가 살려둬게 아니 너희들 철사를 어떻게 밟고 다먹는거야 철사를 밟은 수가 껴야지 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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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신 이거 줄게 기드상 아 아 그린골드씨 그 그 그거 랩포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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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예예 저기서 뭐 좋은거 있나 특수 좀비 잡을때는 빠르게 죽일 수 있어 뭐고 말고 없어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 되실 분 형 이거 틀어줄게요 키드형 아 그거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줄 수 없나? 아니 못줄거 같은데 그냥 틀어줘 응 틀어줘 밖에 소리나 밖에 소리나 기본 무기 레벨을 올리자 기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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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유탄 좀 맡겨놔 유탄 나중에 이 2개웨이브 때 뭐야 방금 후속 들어왔는데? 아 그 방금 높은 확률로 우리 팀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돼지 좀 돼지 좀 돼지 좀 돼지 좀 돼지 좀 돼지 나 혼자 보고 있다고 돼지 겁나 때려주지 맞질 않아 왜 안 죽어? 버금가봐 안 죽어 뭐야? 왜 안 뒤져? 안 뒤지는데? 나 등마스 다 안 뒤져? 왜 안 뒤져? 나 등마스 다는데? 오빠 죽었다 왜? 뭐지? 우리 오열 중 눈물 어 스크리머 죽였어 어 스크리머 죽였어 어 나도 죽겠다 프린 오열 존나 웃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봄수 이리 와봐 봄수 이리 와봐 봄수 이리 와봐 오른쪽 오른쪽 넘어가지 말고 내 쪽 뒤에 있어 저기 음급킷 있어 뒤에 뒤에 음급킷 먹고 나 봉지해줘 나왔어요 뭐야 옆에 우리 뒤에 있는거 같은데? 어 맞아 나도 죽음 그래 난 발 앞에서 죽음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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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딕 메딕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어 내가 살림만 불러자 나한테 총알이 3말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 총알 6말밖에 없어 빨리 찾아야되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방울 안 놓은 곳이었어 어딘데 음트 2장 뭐야 이거 총 먹는거 아니야? 어 삽궁이 응 안돼 필면 나 지지겠지 내가 될거야? 들면 내가 널 죽일거야? 들면 내가 널 죽일거야? 한 조각 어 근데 한번 들면 개꿀잼이어가지고 볼 수 없어 파나 나도 importa 중 hela fusion 맥마 verbs 석궁 들었어 안들었어 내가 들었어? 오케이 맥마 치료해줄게 어 석궁들은 치료 안달려야봐 우리팀 치료해 줘야겠다 피자해내면 이랬는데 옆에 옆에 돼지 어 뭐야 내가 살려줄게 나도 너 죽였어 야 스크리머 저거 어 썼어 썼어 죽여야 되는데 저 새끼 난 치러 온다 여기 죽이고 안녕하세요 어 스크리머 언제 죽이냐 죽이고 올게 아 ㅅ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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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무도 안 맞췄어 아 내가 건축해 할게 트리머 자르고 이쪽 1층 아 여기 뚫리고 있길래 왔는데 맥마 미안 난 대신 위험한 곳 갈게 어 뭐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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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지게 타 아 돼지 뒤지질 않네 뭐야 나도 데미지 받았어 아 아 그상 그런 이미지 아니었잖아 자꾸 옮기면 다 내려라 하는거 아니야? 그니까 아 엄마 나 다리 케이스 나 너 돼지 돼지 중요 보이 때리는 중 트롤이 우와 죽었다 됐다 뭐 막아 막았다 배 어렵네 뭐 이제 도쿄가면 진짜 해리겠다 엠시놈들아 엠시놈들아 방호작용 도쿄가면 도쿄가면 와 밑에 소리 오지게 나 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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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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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석 공 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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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커버 도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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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ly 그function ivory 투 ほ 오케이 내가 보호해줄게 티로기 먹고와봐 뭐야 몇초? 10초 나 10초 5초 2초 나 개멀리서 리스픈되는데? 다 살아나 잠시만요 나 살려줘 나 좀비되고 있어 좀비 안돼요 1치로기 다시 돌려줄게요 형 몇초만 기다려 5초가 45초야 나 다같이 한번 할게 아 아크리 미친데 이거 맥마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아크리 너무 자식아 살리지 않지 나 치러 아 왜 내가 치료되네 내가 치료되네 내가 내 꼬막보다 한번 치료해줘야겠는데 형마 니가 왜 먹지? 그래서 내가 지금 치료해달라 했던건데? 보무수짱이 치료하면 더 많이 된다 해서? 아 이걸 나 치료 왜 눌러 이걸 왜 눌러 나 왜 눌러 너 해 나 하나 있어 지금 겁나 겁나 멀리 살아났네 이거 이거 히드형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갖고있는거 나 크리프 크리프한테 맛집일거야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애들 오니까 아이씨 형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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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가 혼자 뚫고 왔어요 더 밖에 없죠 그리고 형 이것도 갖고왔어요 잠시만요 뭐야 길이 없어 친구들 넓게 주제 카라 득다 봄순이 밑에 봄순쪽에 있을거야 밑에 있다고? 1층에 있나봐 그럼 이쪽으로 가 아 여깄다 서류가 봐 됐어 맥마 가끔 크리한테 맞다보면 저 인기가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 3번 당했다 실화야 가자 이제 다시 가면 돼 크림이랑 상했는데 돌아가면 돼 맥마 좋아? 너무 좋아 흥분 돼? 안녕 저들 와 무서운 소리가 나 빨리 와 집 2층으로 와야돼 안그럼 죽을수도 있어 조달해라 조달해라 죽었다 스크림아 저 뒤에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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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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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다 viver 베란다 베란다 야 여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걔한테 가까이 와봐 여기 집파 여기 집파 여기 집파 잠시만 오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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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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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오 전기톤 나왔다 살짝 트윗 전기톤 개발 오케이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아니 너 내가 해줄게 그리구 오우 어? 명모아한테 화낼뻔 했네 내가 먹을게 했을때 진짜 죽여버릴 뻔했어 죽여버릴 뻔 했어 어 나 git 그니까 집집 말걸 여기쯤 말걸 그치 또 그래 아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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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아 나이스 개꿀잼 어떻게 가지 저기 어 어떻게 가지 아 미친 날 버리고 가 날 버리고 가 합류까지 남은 시간이 없어 봉수 미안해 행복했어 버리고 가 제가 합류는 못했어 애들 뒤에서 막내라 돼지 잡봐 돼지 이따가 돼지 어이 터보 못한 그리 에라이 전기턱 그치 그치 전기턱 나있어 아 미쳤다 왠지 살려주세요 아까만 해서 누누셔야 되거든요 어?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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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헬스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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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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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포탑 있다 여기 아, 또 우리 내가 버틸만 하면 살아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죽더라도 넌 살을 할게 고마워요 형 저 사실 한 대 맞았으면 죽었어요 피가 없었어 풀피인줄 누가 보면 와와와 이제와 오케이 집밥 집밥 여기 집밥 엑마 집밥 이리로 히드형 이리로 집밥 집밥하면 끝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간다 우린 간다 우린 간다 우린 간다 멍청이들아 와, 우리 한 번도 됐어 안했었는데 지금까지 떠러 아니, 나 죽었는데 그거 말고 실패한 거 아, 실패? 음 원래 이거 4단계까지인데 벌써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어려움이니까 어제는 어려움으로 몇 탕까지 했는데 근데 어제 어려움으로 도큐만 해봤을걸? 도큐가 뭐야 이야 제일 많이 먹다 아 이야 그래도 메쿠마쿠보단 두세배란 특팀 하네요 왜 계속 저랑 비교를 하시죠? 나이스 클래스 스킬 바꿔온다 와, 나 클래스 스킬 바꿔야겠다 나 클래스 스킬 바꿔야겠다 와, 진통제 개꿀일 거 같은데 이거 일단 대형 약도 보기 일단 대형 약도 보기 쏴야겠다 무기 개조 무기 개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사야되는거구나 무기를 개갓네 아주 있는 피해랑 50% 가면서 이거 말하는건가? 날랭몬들이 구제해야되나 이거야? 캐럭스인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나 이제 내가 역막탄 역막탄 이제 나 좀비들한테도 뒤에 들어갔어 올 나야? 좋아야? 좋아야? 배고프다 난 배붕 내가 지금 초갑먹는 중 아 쉽겠다 아 난 사이다 맛있는 중 맛있겠다 아 매콤하코 레디 안해 아 아 아 매콤하코 퉁랑 하루 쟁일 찍어 아 이거 한번 써봐야지 내 캐릭터 너무 이쁜거 같애 바로 쟁일 찍어 아니 이거 내 캐릭터 항상 못생겼네 무기 개조할 때 뭐 어떻게 하자 땅 뚱 땅 가자 야 이제 투에 투인가 우리가 우리가 금방 하겠는데 막말로 한번도 안죽고 깨면은 금방 깨긴 하겠네 사실은 응 어 한번도 안죽고 깨야 4시간인거 아니야 근데 그럴걸? 어 진짜? 응 우리 지금 한시간 반했네 벌써 어 이제 사이 에피소드에서 죽으면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거 아니야 우리는 어제 여기서도 죽었어 부족해 맞아 어 여기 지금 여기? 어 왜냐면 우리 보통인데도 죽었어 난이도 내가 총 내가 총 안쏘고 칼로만 깨볼게 이러면서 헤디버드 발동 이랬는데 못깨고 어 여기 자동차 소리야 얘네들 달리는게 너무 느려 준비들에 비해서 여기 뒤에 저 사람 누구야? 데려가야 되는거 아니야? 아 맞아 데려가야 돼 여기 뒤지게 박고 있는데 맞아 스크리머 스크리머 잡았어 스크리머 잡았어 뭐야 왜 다시 살아나? 야 걔 왜 쏴? 야 쎄톤이 걔 빨라졌는데? 뛰어 아프니까 빨라지지 총 맞으면 너도 안 빨라질거 같아? 맞죠 뒤에 누가 막 되게 힘들게 가고 있더라고 열어주세요 네 티빈이 참 야 나는 키드님은 나한테 쏟을거 같은데? 아니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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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클리바드가 죽을뻔 여기 하나, 가자 여기 정기톱이 있는데 여기 정기톱이 있는데 안 먹어? 나 안 써 나 이미 있어, 투바 부터 안돼 나 쓴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야겠네 투바 없나 이제? 야 교전시장 눌러, 교전시장 저기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에버 에버 안녕하세요 빨리 가세요 올라오나? 와 어떻게 막노 이거 홈을 지금 한번 던다야겠다? 다시 바꿔야겠다 밑에 있는 애들 쏠까? 어디서는 밑에 안 나지? 여기까지 석권 보러 간다 와 뭔데 이거 저쩌라 여기 여기 개쩌라 구멍! 구멍! 아우 뭐지? 됐나? 아 크림이 여기 숨어있어 이렇게? 오우 잠시만 터빈 건물 가로지를 방법을 찾아라 상호작용 여기 있어 찾았어 길 펼었어 고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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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아스 고고링 고고링 고고고 양파링 오오오오오오 내 머리에 빨간게 보였어? 내 머리에 빨간게 보였어? 내 머리에 빨간게 보였어? 어 좀비가 날아 날아올라 어! 케이스가 내 앞에서 오우 오우 생들아 오 4개 되니까 맘 편한데 이거 약범 뒤에 여기 4개 너무 좋은데 아 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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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아 이리 나아 컷 . 누가 저거? 뒤집는데 저거? 아저씨 뒤집는데? 아저씨 뒤집는데? 아저씨 뒤집으면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좀 아저씨 좀 그만해 아저씨 왜 아저씨한테 쏴 석궁을 아니 아저씨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석궁을 쏘지마 다른 애들을 해 우리가 지킨 테니까 왜 석궁을 아저씨한테 쏘고 있어 지키가는데 아저씨 안아파 석궁이 우리가 아프잖아 아저씨 살리러 가야돼? 기절했잖아 아저씨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지랄 또 아 나 죽었어 그냥 죽어 죽어 이 새끼 살리지마 이 새끼 살리지마 아 기가나 좀 다시 갔다 왔거든요 아유 말씀을 하셔야죠 아유 석스크 가져가셨어야죠 어색하라 요새가 있어 아 영화 보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요? 영화 같긴 하지마 경기톱이나 더 해야겠당 형아 진짜 쌍룡 나오게 하지마 아 저분이 기간단 좀 가져갔다니까요 아 여기 안에서 나한테 이거 받을 사람 그거 없는 사람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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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하나 더 있어 안에 이거 숨소리난다 프리빈인데 없는데? 없는데? 여기 있어 나한테 있어 여기 있어 나한테 있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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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오시게 나왔는데 돼지 새끼 죽었는데? 아니 그린골드는 왜 왔어? 얘 무슨 팩이야?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야? 이 아저씨 갑자기 모험을 즐기는데? 뭐지? 미쳤나봐 아저씨 어 총알 없다 나 총 좀 바꾸게 해서 마술은 없네 총 아까 저기 위에 있었는데? 앞에 돼지 있는 거 같은데? 다음 보급 타이밍 있을 거야 아마 문 날리냐고요? 이 난리가 나는 게임이에요 어쩔 수 없어 어 앞에 크립 있다 이거 여기 아 여기 아 가능했는데 저 근데 앞에다 오면 못해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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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돼지 더지 뭐 열배받은 사람이 죽냐? 좀 죽어봐 돼지야 엥마 빨리 오기나 해 빨리 와 빨리 와 이 돼지 자꾸 왔어 야 할아버지 에이맥에 이겨 거의 야 할아버지 에임맥이 잘하고 야 할아버지 야 할아버지 레지 등장 흐하 으뜸 고! 야 크레어머 조심! 크레어머 조심! 맥마! 크레어머 조심하라고! 말을 해줘서 달려가냐 크레어머한테 크레어머 뭔지 알지? 맥마 크레어머 뭔지 알지? 아 나 죽었어 맥마 도와주려고 살리는 동안 앞에 크레어머 없애주려도 나 죽었어 여기 좀 여기 좀 내가 일단 풀이 살리고 올게 내가 내 앞에도 버티고 있어 와 미치 아 미치 이거 크림 크림 나 나 나 아 이거 맥마 트롤이다 내가 맥마다 하기 한 3주 전부터 얘기해줬던 같은데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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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비됨 하이 할아버지 힐 많아 괜찮아요 아 맥마 새끼 때문에 죽었어 리스콘까지 뻗쳐줄게 아 하필 하필 내가 그걸로 바꿨었는데 나 무력하데도 살아나는 거 뺐었었는데 괜히 뺐다 크레어머에 다 터졌어 우리 프린 살리고 가자 봄수 제일 웃긴게 뭔지 알아? 저 새끼 어제도 저 똑같은거 당했어 여기서 아니 왜 그러는거야 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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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뇌 머리 로뺄 사자 가자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통화를 한번 채우고 가자 여기 터불어 타고 잡았잖아 잡았어 잡았어 에임 개절었어 방금 에임액이었어 요새 그루파니까 에임이 좋아졌어 그래? 나 백하니까 에펙이.. 에펙이 맘게임이야 에펙하면 에임 안좋아져 맞아 아 여기 개빡치는데 아 이거야? 위치 똑같지 않을까? 여기 내가 500대 일하는 곳이잖아 보면서 여기 먹어서 치료 좀 해줘 지금 앞에 200명 한 1000마리 보이지? 빨리 치료 좀 저거 앞에 1000마리 보여? 와 저거 뭐야? 야 이거 구하러 가야지 구하러 가 구하러 가 이거 맥마가 잘 구하니까 맥마 구하러 가 어제 거 있잖아 봄수짱 어제 봄수짱 봄수짱 맥마라 가야지 구하러 가 이거 두 명이 구해야돼 여기 10개 구해야되거든 10개 구해야되거든 10개 어 물건 구해서 나랑 키드짱이 구하여 어 지킬게 키드짱 우린 우리 둘이 더 지켜야돼 여기 여기 자동포탑 없어? 여기 있을 수 있어 난 찾아보고 올게요 여기 안 넘어갔어 여기 구하고 있어 와호 크립 이제 크립 소리 알았다 차량보품이었어요 문수님? 어 어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다녀야돼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하는거 아 순서대로 해야돼 어 천말했는데 저기 아냐 이거 순서대로 안해도 먹을 수 있어 나 먹고왔어 지금 저기서 나 먹고왔는데 지금 먹고왔잖아 순서 아닌데 첫번째껀만 들었는가 아 저기는 이쪽으로 돌아가야돼 갑자기 사고력이 보인다 저기 나 찍어놨어 티누르면 찍을 수 있어 다정차 습득 맞네 이거 하나 먹고 전달해야되는거 맞지? 아 전달해야돼 여러개 못먹어 나만 ÎLF 어어 아 나 좀미만 잡을거 아잇 아 포함 없다 야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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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좀비 때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한번 막고 가야되나 좀비 때? 아니 구하러 가도 돼 나 막을게 좀비 때 이거 존나 클거 같은데 혼자 다 막았어 혼자 다 막았어 근데 이번에 어려움이긴 하다 나 있어 나 있어 키즈용 있어서 여기 또 있나봐 아 나 근데 나 이거 회복 좀 가능한? 아 나 해줄게 하나 저기 있고 이것만 챙기고 아 미친 크림이 있었어 큰일났다 구하러 가는 중 내가 살릴게 살려 살려 이거 사플 잘하세요 맥마 죽여봐 손소리가 나 알았어 이제 크림한테 안 나갈 것 같아 난 사플 듣고도 당할 때 있는데 여기 인내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조금 예상 외에 있는 곳에 있으면 근데 이건 차량 복습 등 랜덤이네 아 그래? 아 근데 계속 똑같은 데 생기는 거 보면 랜덤인 것 같아 나는 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리 잡았다 기침 소리 존나 리어라고요 왜 이리 많아 왜 이리 많아 어 라스트 하나 저기다 맥마 그거 라스트 하나인데 어 했어 가져갈게 나이스 어머어머 어머나 뛰어와 빨리 아 가스팩 여기다 죽여 와 이게 진짜 개사귀네 이거 봄수 나한테 실드 주는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좀 나 자동으로 생기거든 그거 어 어 깜짝이야 간다 와 차스 너무 좋아 보인다 우와 대박 어 어 아 아 good to hear your voice 할 we 방금 막는데 자동포탑 있다던 아 진짜요 응 2개 있대 근데 없이 깬 거야 하하하 아 또 르 어떻 두둑 두둑 뚜 두둑 두둑 두루두두둑 타모니나는 전기톱 특성이 좋네 나 머리만 때렸어 전기톱 좋은거같애 웨이브 잘 막아갖고 레벨을 빨리빨리 올렸는구만 진통제... 커스타마이지도 기계좋 전기톱은 기계좋은거같은데 뭐가 낫지 이제 4개가 좋은거같은데 대형이 이게 좋은거같은데 기관단종 클래스 아직 레벨 10이 안됐으니까 때려보자 싸이가 업댔다 개꿀 최고나이도 권장랩 몇이냐구요? 한번 봐줄까요? 아... 25이상 어? 나 이제 강인해도 되겠다 우리가 25가 아니자라 우리가 아니자라 얼마나 어려울지 궁금하긴 하다 하고싶으면 루루시랑 하임 데려다 해 안돼 오히려 이 멤버 이 레벨이 더 잘할수도 있다구 오히려 이 멤버 이 레벨이 더 잘할수도 있다구 강인나이도 보고싶어요 조금 이따 한번 한번 깨고 보여줄수도 있어요 어떤지 도쿄 다 깬 다음에 도쿄 강인보여주면 되지 그냥 그냥 그런데 어려움난이동 그냥 그런거같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거같아 아직 내가 근데 이게 하면서 느끼는건데 내가 총을 쓰고 있는건지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굳이 줌 안해도 되는거같은 막사도 다 맞아 막사도 다 맞아 아 근데 이거 우리 요번에 오늘 이거 켜농하면 내가 봤을때 광인까지 갈거같은데 우리 달릴거같은데 나중에 당하는거 아니에요? 당하는거 아니야? 당하는거 아니야? 오씨 크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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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밑에 이거 터트려도 되고 뒤에 가서 해제할수도 있어 해제하는거보다 터트리는게 낫듯 단발강클 해야해 이거 총 진짜 개같이 야이씨 SMG 나쁘지 않아 내 총은 무슨 감안할포리야 Trek수 생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여 아무것도 없어여 없어여 크립 나이스 뭐야 여기 도움 조 아 크리보 숨겨져있었어 아 크리보 었어 어 뒤에 조심 보수 쉽골 와 여기 보금창에 하나 숨겨있네 어! 아 크레이버가 무섭다 야 인간이 걸리적거리네 이 뒤에 뜨는데 아 이거 가는 방법이 있다던데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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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구나 오우 나도 맞았는데 오오 개꿀인데 너 뭐 여기다 어 찾았을래 보앗가들 찾았어 찾았어 개꿀다리 개꿀다 아 그린골드 이 새끼 그냥 죽이면 안돼? 맞아 목만 가져가면 안돼? 목 따서? 천바다만 가져가면 안돼? 걔 겁나봐서도 아기껀데 헤헤 땡큐 야 얘는 그 무력화 된 다음에 거기서 못살려와서 죽는거 말고는 안 죽는거 같아 아 고마워요 아 이 연막이 어 연막탄이 개꿀이네 파용... 파용 장약? 있는 사람 파용 장약? 파용 장약? 파용 장약? 왔다시요 개지와요 개지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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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와 굴레 잡힐 대지가 나랑 놀아서 감동받았나 봐 어 이거... 쿨 인사항 어? 웨이버 웨이버 깨끗게 쿨 인사항 앞에 있는 걸 잡아야지 앞에 있는 걸 잡아야지 키드 상대 해줄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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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크립 소리 아 이건 크립 소리가 아닌가? 어 어 이게 내가 연막탄이 상대한테도 들어간다고요? 우리한테도 뿌려줘 연막탄 우리 감춰준대 좀비한테서 ㅇㅇ 아 오이안 상대 누구든 펑크는 윗누나 말 험한데? 아이 나 당연하지 내가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여기 박격포있다 곰수있는데 박격포 넉넉하게 됐다 오 레퍼드에 상위호안이야 쌉 상위호안 카드 확인 뒤에 죽었어 앞에서 죽었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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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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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가 철조맛 개꿀이예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실드 오지게 많아 나 왜 실드 안 차지? 뭐야 뭐야 문 닫아!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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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왜 이렇게 안다쳐? 옆에 오른쪽에 어! 여기 어디 있었네 여기 있네 총알 해 약 좀 챙길게요 총알 좀 챙길게요 여기 정기 톱 하나 있어요? 내가 먹을게요 내가 이거 실드 나한테 쓰고 정기 톱하면 안달아 힐 뒤에 뒤에 퀴즈 형 킬을 키 있어 형 아저씨 빨리 와 우리가 싸울게 킬을 키워 아 왜 이렇게 전호소리를 안 하세요 크립이다 그래 인마 숨소리 들렸어 뭘 제거해야 되는 거지 뭘 제거해야 되는 거지 크립 눈 앞에서 나타나는 거야 연마탄 쓰려고 했는데 연마탄이 또 떨어졌어 retool 레아 와 개 많아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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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효율적이야 개 짤 어 개 꿀이야 개 꿀이야 으이 에어케 개 세끼들아 죽어 아 미안해 욕 안할게 미안해 미안해 아 아앜 맥마 내가 다 잡고 있는데 살려 아비야 아니 근데 맥마 요기 문 앞에 짜야되는데 니가 거기서 도끼 쓰러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왜 거기로 굳이 휘둘러 왜 트롤을 해 아니 이거 긍적공격 하면은 가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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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저기 혼자 다 막을거야? 금들한테 안맞는 특성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맞아 대신 금들한테 50%때 확률도 안맞는거 아니야? 이거 쏴볼까? 너나 한번가? 긍적공격 할때 나 그 맥마 봤어 날 왜 쏴 아니 전기툽 좀 들어오면 쏴 이런곳은 니가 긁지 말고 이런곳은 총 쏴 어 개빡세 총알아 총알아 맥마님 성격 진짜 좋다고요? 욕먹으면서 계속 게임같이 안나고요? 맥마가 저러는데 게임같이하는 우리가 성격이 더 좋은게 아닐까? 그건 맞지 우리가 성격이 오지게 좋지 우리가 오지게 좋은거 아니다 맥마 일로와 아 뭐야 먹어버렸어 나는 나도 체력을 맥마 어떡해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뚱땡 플레이 타임이요? 실력에 따라 좀 달라요 뭐죠? 강중국 게임은 4시간? 맥마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임은 한 8시간? 왜 사람 무지해? 왜 사람 무지해? 야! 아 이 새끼 보자면 먹어 미친놈이야 나 그거 안먹고 있었는데 그 치룩집 말하는거죠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먹는다니까? 어? 롬을 먹는 이상 롬을 먹는 이상 롬을 먹는 이상 롬을 쓰란다 와 존나 논리적이야 골드형 모아야 되는구나 나 골드형 옆에 있을게 티디형 저 조금 이따 여기 하나만 뿌려줄 수 있어요 옆마? 어디서 가? 나 여기 여기 저 있는 곳 어 오케이 이따 풀어줄게 오케이 좀비 올 때 뚫어줄게 상호작용 내가 하고 올게 아저씨 빨리 좀 해봐요 야 좀비 개많이 온다 아저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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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봐요 야 좀비 개많이 온다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다 쏴 형 어까봐 대지 백마 디지 대지 아 아 헐 제가 눈치로 해놔서 안나오는거잉 오 뭐야 아 독갔을구나 말 많아 아 저거 해준대 꼼수 이거 응 티가 났어 먹어놔야지 아 맞짱이야 어 나이스 돌격룡 산타 돌격룡 산타 돌격룡 산타 아 아 멋있다 아 참 나이스 여기 1층에 있는걸걸 맞네 자 켜고 올게 나 아까워 어 깜짝아 깜짝아 어 안녕하세요 어 샹 뭐야 나이스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올라왔구나 슈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드리밀었어 내 화면에 그린골드형 나 불안해 죽겠어 나 집합하래 이 형이 열어주고 있어 이 형이 열어주고 있어 나 할지 다 해 이 형 할거 다 해 이 형 돌아와 나이스 나 정기톱 있다 어디 정기톱 3명이서 위조릴래요? 이 형은 죽어야지 맞네 아 난 별로 안 땡겨 이거 정기톱이 4호 맞추기 전에 내 맥사로 죽였는데 그 대상 곰 숫자가 치료 아 저기 골드 개 처맞는 중 진짜 죽이자 그냥 저 새끼 없어도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죽여봤는데 게임이 끝나더라고 아하 그렇구만 돼지 중 돼지 중 좋아 엉덩이를 쏘면 안돼 등을 쏴야돼 그래 그거 아닙도 몰랐다고? 교전시작 누른다 오케이 없어 나 피 좀 채워줬잖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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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있어 가운데 여기 그 방어 그 방어 방어 물자 있어요 프린닙 오케이 먹어요 뭐야 내가 먹었는데 어? 프린닙 먹었어 왼쪽이야 왼쪽이야? 맞네 왼쪽이야? 오른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왼쪽이야 왼쪽이야 오 아.. 울버리기여? 킹톡으로 겁나 갈리네 엄마가 안에서 싸워 엄마가 된 싸움이 있네 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옞고 왼쪽에 오는 거 아니야? 왼쪽에도 오는 거 아니야? 왼쪽 없어 지금 왼쪽이다 이제 이제 왼쪽 이제 왼쪽 뺏어 뿡 이거 뭐 지리네 총알 먹으러 가야해 총알 먹으러 가야해 어! 왜 앞으로 와야 앞으로 와 나 죽어 보인다 앞으로 아주 좋아 죄송합니다 맥마 했다 근데 이거 그거야 리필트인데 리필트 사격하고 있는데 오른쪽 오나 오른쪽 피스윙이 나섰어 니가 앞으로 온거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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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bar 내가 Russians déjà 피알아 피! comb 열쇠 왼쪽 뒤로 커리 와 나 뒤에 잠시 이쪽 긁을게 왼쪽 라인 긁을게 오른쪽 라인만 봐줘 내가 그거 줄게 이거 헬리코더 탑스 가자 헬리코더 이제 크립 좀 익숙해졌다 헌터보단 쉬워 헌터 잡는 것보다 쉬워 크립 잡는거에 어? 안녕 맥마 순간 멈췄다 나도 뭔가 했어 턱 박히길래 게임에서 걸은건가 이러면서 우와 뭐야 기사를 쏘네 스테이지 2 깼다 그럼 쉬운데? 어려움? 근데 보통을 못 깨 아니죠 범수 내가 안할때마다 못깼어 내가 칼디때마다 못깼어 쟤네 이 파티는 프리니 안해도 깰수있나 한번 해볼까 이 파티면 될거 같은데 근데 빨리 깨고싶은데 그냥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안한건 아니고 칼로 킬수 2,3등은 계속했어 칼만 써도 그 파티는 오 나 무력화된 동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30% 길어졌대 나는 일행전원이 무력화되거나 공지에 물렸을 경우 해결사가 몸을 일으킨대 어 그럼 뭐 한번 기회 있네 알겠습니다